강서구가 추운 겨울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급격한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겨울철 한파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구민들의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 지원과 급격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8개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강서구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해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합니다. 또 겨울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 실시합니다.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하며 제설 발진기지를 마곡지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난방기기 사용법, 폭설 시 내 집 앞 내전포 눈치우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강서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